한 해 동안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은 무려 75만명을 죽인 OO였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 TOP 10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촌충 천명 촌충이 뭐예요? 저도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사람 보면서 기생아나, 그냥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9위, 악어 4,500명 저는 개인적으로 악어를 좋아하는데 악어가 사람을 많이 죽인 악어 때문에 인명사고 났다 이런 뉴스 종종 보잖아요. 공동 7위, 회충 채채파리 만명 채채파리도 검색을 해봤더니 피를 빨아먹는 파리라고 하더라고요. 싫어 6위, 천식벌레 만 2천명 5위, 민물 달팽이 2만명 4위, 개 3만 5천명 3위, 뱀 10만명 2위, 사람 44만명 제일 뭔가 슬프기도 하고 선뜻한 순인 것 같아요. 1위, 모기 75만명 여름철에 많이 볼 수 있는 모기죠. 이 모기가 여러 가지 병을 전파한다고 하더라고요. 말라리아 같은 그런 거죠. 지금까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뭔가 의아한 결과도 있었고 알고도 있었지만 괜히 선뜻한 그런 순위도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실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